중앙에너비스가 제가 보기엔 중앙에너비스가 지금 224일선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잖아요 24,000원 밑으로 근데 이게 오늘 꼬리를 쫙 달아주고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내일을 올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에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이런 글로벌 악자고 지수에 상관이 없다면 사실은 지금부터 담아 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중앙에너비스가 이 자리에서 요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요정도는 아까 23,950원, 900원일 때 이게 꼬리를 달잖아요 그러면 시회상을 갔던 애들이 아침에 확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게 반등하는 꼬리를 먹거나 양전을 하거나 이게 양전할 만한 그런거는 또 아니다 너무 미친듯이 세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